속보입니다. 좀 전에 기아 타이거즈가 맷 윌리엄스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이화원 대표이사 그리고 조기현 단장이 같이 물러났는데 흔히 말한 야구단 빅쓰리가 다 옷을 벗는 거죠. 다시 이제 모기업 대표이사가 야구단 대표이사를 겸하는 체제로 전환. 1장 1단도 1번 짚어보겠습니다. 양현중 선수와의 FA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윌리엄스 감독이 올해 9.15 성적 부진. 3년 계약 중 2년 만에 지금 불명의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경질 보도자료예요. 올 시즌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 및 팀 분위기 세신 차원. 이건 뭐 그냥 성적 나쁜 감독 딱 이렇게 옷 벗게 할 때 자를 때 딱 나오는 전형적인 문구 맞습니다. 지난해 부임 첫 해 리빌딩 팀 컬러 개선. 그리고 올해는 뭔가 좀 성적에 좀 더 주안점을 두겠다 했는데 올해 지난해보다 성적이 더 나빠졌으니까. 4일부터 시작되는 마무리 훈련 기간은 김종국 수수 코치가 1군 지휘하고 퓨처스 선수단은 이보모 총괄 코치가 지도를 합니다. 기아는 빠른 시일에 후임 감독을 선임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장단장 같이 옷을 벗었죠. 그러니까 단장 선임이 먼저일 듯합니다. 이화원 사장하고 조기현 단장이 같이 그만뒀는데 조기현 단장은 지난해 말에 내년 말까지 2년 재계약을 했거든요. 내년 말이 임기 마지막인데 동반사퇴하게 됐고 이화원 사장 역시 정상적이라면 임기가 내년까지 있는데 사실 임원의 임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기업에서 온어가 그만해요. 그러면 그만해야 되고 경질은 바로 옷 딱 벗는 거죠. 그래서 임원을 임시 직원의 준말이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기아는 좀 특이하게 2017년 말에 허영택 단장이 당시에 사장으로 내부 승진할 때까지는 모기업의 기아차 대표가 야구단 대표를 겸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야구단 사장단장 감독이 빅3가 한꺼번에 물러날 일이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이화원 대표와 그리고 조기현 단장은 표면적으로는 시즌 종료와 함께 팀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구단의 동반사히를 표명했다는데 구단이 숙고 끝에 일을 수용했다 박혔는데 야구단 사장단장이 사표를 누구한테 내겠습니까? 야구단에서 가장 높은데 그럼 모기업에 내는 거죠. 모기업 최고위층이 판단하는 거죠. 사표 쓰면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이런 모든 과정은 그룹 오너인 정희승 회장의 최종 판단이 맞죠. 주력회사 대표를 지금 야구단 사장 겸임으로 딱 보내지 않습니까? 이때 오너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분명하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신임 대표이사에 최준영 기아 부사장을 내정을 했는데 최준영 신임 대표이사는 기아 안전, 광주 총무 안전실장, 노무지원 사업부장 등을 여기버렸고 지금 기아 대표이사 부사장이죠. 경영지원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아가 공동대표입니다. 대표 두 명. 송호성 기아 타이거즈 구단주 대행이 지금 기아 대표이사하면서 대외적으로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또 최준영 부사장은 경영관리 파트를 맡고 계시던 분인데 야구단 사장 겸합니다. 야구단에 좀 더 밀착된 경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좀 나오는데 새 대표가 2일 출근을 합니다. 내일이죠. 기아 구단 조만간 이사 열어고 대표이사 임명하고 새 대표이사가 여러 상황을 체크한 뒤에 단장 스님을 한다고 합니다. 기아 모기업은 여러 여론 돌아가는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했던 후문입니다. 단장 스님이 이루어지면 이후에 감독 스님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부 물망에 오른 인사가 있다고 해도 사장이 바뀌면 형식적으로라도 감독은 후보군을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하나의 경우에도 박찬혁 사장이 새로 오면서 감독 선임안을 기존 안을 반려를 하고 외국인 감독까지 후보군 넓히 봅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후 수배로 감독 쪽으로 급선해. 지금 타구단은 전부 야구단 사장은 따로 야구단만 챙기죠. 야구단 사장은 딱 야구단만. 이사회 참석도 직접 하고 있고 그렇다면 모기업 CEO가 야구단 사장을 겸하게 되면 일장일단이 있다고 하는데 장점은 뭔가 겸임을 하면 의사결정이 빨라지겠죠. 위로 잃고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결제가 한 번에서 딱 끊는 투자나 선수 영입 등 큰 건을 결정하면서 오히려 속도나 투자 의지를 좀 더 빨리 투영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상당히 잠점이다. 그래서 야구단 프런트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거즈 프런트 역시 이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고 야구를 좋아하는 CEO가 오면 더 좋겠죠. 하지만 야구를 잘 모르던 분들이라도 사장님들이 매일 밤 야구 보고 경기 분석을 하다 보면 금방 전문가 식견 가깝게 가지게 되죠.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야구단 내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되죠. 내부 정보. 내부 정보의 그냥. 내부 정보의 메인 소스인 셈이죠. 야구 몰라서 사장이 야구 몰라서 문제된 경우를 아직은 저는 사실 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구를 너무 많이 아는 것으로 본인이 생각을 해서 다시 말해서 의욕이 너무 넘쳐가지고 팀이 좀 난감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더 높죠. 겸임 시위에 그럼 단점.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투잡을 하다 보면 바쁘죠. 야구단 경영이 좀 소홀할 수밖에 없고 단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보통 선수 출신 단장이 오게 되면 야구단 경영은 또 다른 내부 경영. 야구단 경영 전문가를 좀 쓰죠. 보통은 경영 본부장 이렇게. 예전에 허영택 사장 전에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야구단 사장을 겸임을 했습니다. 야구 굉장히 좋아했고 야구장에도 자주 오고 많은 것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현정 선수 FA 협상해야 되는데 약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죠. 시간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차질은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오전. 1일 오전에 구단하고 선수 쪽이 연락을 했어요. 근데 구단에서 좀 기다려라. 뭔가 뭔가 조금 중대 결정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그 이후에 바로 사장단장 감독. 그만두는 상황이 조금 벌어졌고 기아구단하고 양현정 선수가 시즌 마치고 이야기합시다 했거든요. 기아구단이 이미 모기업에 양현정 선수 영입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향후 예상 성과 예상 투자 비용 등등을 산출해서 보고는 한 상태고 지난달 중순에 기아구단이 예증이 없던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입장문 내용 보면 양현정 기아탈거제의 복귀 의사를 전달하고 그래서 기아가 꼭 잡겠다 하답을 하고 7일 사무실에 방문해서 기아에 오겠다 얘기를 해서 구단도 감사하다. 와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아의 양현정의 가치는 시장 가치 이상이다. 향후 충실히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양현정 선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성심성이껏 협상에 임하고 요 내용이죠. 메인은. 그리고 시장 가치 이상이다. 이건 봐. 혹시라도 모를 타팀의 관심을 미리 차단하겠다. 양현정 선수는 마음 편히 좀 기다려라. 사실 실무진은 오히려 협상에 앞서서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이 전례도 없었고 어떤 일이 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주저주저 했는데 당시 이와원 대표이사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할 땐 투자하겠다. 그런 의지 표명으로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외국인 감독이 올해 윌리엄스 감독, 래리서튼, 롯데감독, 칼럼서, 수베로 감독까지 역대 한 시즌 최다 3명인데 이제 2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성적도 지난해 6등에서 9등이 됐고 올해 기하가 그죠? 메이지리그 출신 감독인데 좀 선수단 운영은 오히려 뭐 선진 마인드에서 좀 먼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또 팬들의 비난 여론이 계속 거세지니까 구단도 압박을 받고 사실 윌리엄스 감독 영입은 이하원 사장 그리고 조겐 단장의 합작품입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고 실패로 돌아가니까 뭔가 좀 부담이 더 커졌겠죠. 성적 외에도 뭔가 확실한 컬러를 윌리엄스 감독이 수립을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조금 있었습니다. 위드마이어 코치 잔류군 지금 수비 코치인데 외국 코치도 계약 해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드마이어 코치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재계약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외국인 감독은 분위기 전환과 동시에 무조건 가을 야구를 갔다는 것이 지금까지 인식입니다. 제리 로이스트, 롯데감독, 트레이 힐만 전 SK감독, 힐만 감독은 웃음도 하고 윌리엄스 감독이 올 때도 이 같은 가을 야구 DNA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인식이 바뀔 여지가 생겼고 수베로 감독은 리빌딩 전문이고 서튼 감독은 시즌 중에 팀을 맡아서 부인 기간 중에 이번 올해 5월 했죠. 아직은 좀 평가하기 좀 이르죠. 내년을 좀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걸 다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하지만 윌리엄스 감독이 이번에는 중도 하차로 외국인 감독에 대해서 팀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좀 복잡해진 듯 합니다. 그리고 영상 관련해가지고 댓글에도 좀 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최근에 정지적 총재 관련하고 KBO 관련, 이사회 관련, 시즌 중단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매체에서 좀 단독 보도도 나오기도 했고 저도 취재도 하고 있습니다. 취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말이 너무 많이 말이 다릅니다. 제가 뭐 수사권이 있어가지고 녹취록을 확인하고 회의록을 확인하면 금방 바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구 편 들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제가 취재한 것만 놓고 판단을 할 것인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조금 늦어지니까 왜 이렇게 안 하느냐 하는데 사실 제가 또 좀 급하게 하면 또 렉카는 또 사실은 늦어져서 당연히 좀 천천히 가라. 어떤 분은 불과 3일 전에 댓글에 부장님 좀 천천히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특정 조심해 마음이 좀 성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놓고 또 3일 후에 바로 또 댓글 왜 이렇게 넣는 것입니까? 주말도 껴있었고요. 취재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확인이 다 안 나오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취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잡히는 줄기가 있으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구단의 호불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뭔가 바라본 눈은 그냥 제가 판단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도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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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